자 여러분 xr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xrp가 지금 48센트가 올라가죠 지금 계속적으로 xrp가 상승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플레어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어도 지금 보이시죠 1불 49센트 1불 49센트로 지금 계속 상승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 이것도 1시간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플레어의 기대성으로써 xrp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안되는데 그쵸 저는 한 3개월 안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안돼요 멈춰주시고 멈춰주시고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상승을 할 것 같은 예감은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자 플레어는 좀 있으면 1불 50센트 넘어가고 xrp도 일단은 50센트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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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